제가 궁금해진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첫번째, 무게가 1kg이 안되는 가벼운 텐트입니다. 비자립 텐트이기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크기도 작고 880g 무게로 가볍습니다. 두번째는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했는데 가격이 나름 저렴한 편입니다. 바로 사우스윈드의 카프리콘이라는 텐트인데요. 이런 두가지 이유로 이 친구가 궁금해져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우스윈드의 카프리콘 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래윈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 이유가 이 텐트의 전부이긴 합니다. 바로 사우스윈드의 카프리콘이라는 텐트인데요. 양면 실리콘 원단과 가벼운 무게가 카프리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텐트였는데 이렇게 실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 괜찮은데? 하고 생각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비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영상 뒤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저랑 함께 이 텐트를 살펴보시죠. 먼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작죠? 하이킹4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비자립 텐트라 사실 내용물은 별거 없는데요. 이게 다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팩은 Y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가위라인은 두 개 있고요. 팩은 총 여덟 개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면 사실 이런 텐트는 설치하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매미가 매미가 많죠? 여기? 이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최대한 매미 소리 잡기는 할 건데 감안을 해주시고 후프린트를 보면 이쪽 면은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 면은 코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쪽이 위쪽인 게 좋습니다. 후프린트를 펼쳐주고 위에 스킨을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팩 다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하이킴 폴을 이용을 하는 거죠. 한 125, 13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팩 다운을 마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텐션을 줘서 여기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네. 그럼 이렇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거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되게 설치는 쉽고요. 그리고 폴 높이는 130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가까이 살펴보죠. 팩은 총 8개를 다 팩 다운을 해줍니다. 가이라인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앞쪽에도 가이라인을 걸어줄 수가 있는 이 줄이 아예 달려 있습니다. 팩 다운을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보강이 돼서 버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팩 다운 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당겨주는 부분도 있고요. 부자재도 아주 깔끔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착 붙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 우선 지퍼는 방수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있어서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오, 좋아, 좋아. 문을 열어서 이야, 전실 엄청 크구나. 이렇게 말아서 고정을 해주게 되죠. 우와, 전실 진짜 엄청 크다. 이렇게 엔틀레이션을 래쉬로 막혀 있고요. 와, 이 전실 공간이 엄청 커요. 네, 엄청 크죠? 제가 들어가보면 엄청 큽니다. 와, 진짜 크다. 이 문도 빼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들 수도 있고 펼쳐서 콜로 해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자재도 되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밑에가 좀 축 처지네. 이렇게 두 개 포인트로 하면은 좋았을 텐데. 폴이 좀 삐뚤어졌구나. 폴을 좀 앞으로 빼니까 이게 제대로 되네요. 보시면 특징이 이너 텐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메쉬로 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세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데 봉제를 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얘기도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서리 같은데 마감을 보면은 깔끔한 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깔끔합니다. 이너 텐트 문을 열어보면은 세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문은 역시 옆에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 이게 이너 텐트에 문이 있기 때문에 더블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글러리죠? 안쪽으로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바람이 빠질 수 있게 환기가 될 수 있게 벤틀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벤틀레이션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 게 좀 귀엽네요. 봉제 같은 것도 아주 깔끔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봉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원단의 특징이 이 안쪽에 심실링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봉제가 오케이 봉제가 필요한 부분은 두 개를 엮어서 하는 봉제로 모든 부분이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심실링이 없어서 이거 비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워낙 만듦새가 꼼꼼해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실내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면 뭐 두 명이 쓸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은 펜트가 내 얼굴 앞에 있어요. 뭐 이쪽에서 쓰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는 딱 혼자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덥다. 이전에 찍었던 영상이 매미 소리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재촬영 나왔거든요. 근데 여전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매미가 잠깐 멈추기를 기다려가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우리가 매미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에이 근데 너무 시끄럽긴 너무 시끄러워. 와 진짜 너무 덥네요.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원단입니다.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양면 실리콘 원단이 최고다 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는 그런 텐트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시보데니아 410T 나일론 립스탑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힐레베르그와 비슷한 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힐레베르그 원단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비싸죠. 하지만 가성비 제품 위에도 원단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표시한 것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거 표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텐트 원단은 PU 실리콘 코팅을 한 원단들이 많은데요. 한쪽은 PU 코팅을 한쪽은 실리콘 코팅을 한 원단들이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그 양면을 실리콘 코팅을 한 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양면 실리콘 원단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명이 훨씬 더 길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제품 처리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럼 이 텐트의 가격은 얼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약 3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9만원이면 비싼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에요. 1kg이 안 되는 무게에 양면 실리콘 원단을 사용을 했고 또 TP 텐트의 이런 텐트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궁금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프리콘 이 친구의 장점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의 형태가 비자립 형태의 TP 텐트이기 때문에 옆쪽 공간이 죽는 거는 저는 아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문이 축 늘어지는 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이니까요. 근데 가장 큰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설치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2m 50에 2m 50에 공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텐트인 카파우스파 같은 경우에 이 친구보다는 공간이 덜 필요하거든요. 물론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백패킹을 가면은 캠핑을 가면은 항상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 공간이 약간 제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첫 번째 아쉬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움은 바로 이 풋프린트입니다. 이 풋프린트가 무거워요. 풋프린트의 무게를 실측을 해보면 약 244g입니다. 텐트 바닥이 좀 얇아가지고 정신 건강에는 풋프린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텐트 전체 무게가 폐까지 다 해서 878g인데 이 풋프린트만 244g이라는 게 좀 미스매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서 한 1kg에 딱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거 너무 욕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결로겠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더블얼 텐트가 아닌 싱글얼 텐트죠. 안쪽이. 그래서 이 원단이 안 그래도 좀 결로가 심한 편인데 비가 오는 날이나 지금처럼 좀 습기가 있는 날에는 분명 결로가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로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밖에 나와서 물 좀 막고 그러면 어때요? 하지만 분명 건로가 더블얼 텐트에 비해서는 조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아쉬움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냥 1인용으로 사이즈 좀 줄이고 전실 좀 줄이고 차라리 더블얼 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하지만 이 텐트가 보시다시피 전실이 엄청 넓습니다. 이거 길이만 120온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문을 닫으면 안에 실내 경관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습기 많은 여름철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겨울에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더운데 겨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아쉬운 부분은 제가 원래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박 정도 텐트를 사용하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텐트는 써봐야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바닥이 착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뒤쪽에 문이 없어서 환기가 좀 잘 안됩니다. 더워요. 바람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여름에 사용하면 너무 덥고요. 근데 여름에 텐트는 항상 덥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그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 가격에 이 무게에 이런 퀄리티에 이 원단을 사용한 텐트들 잘 없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거 떠오르는 텐트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캠핑을 할 때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날씨가 그렇게 습하거나 없지 않다면 이 텐트는 고민을 할 텐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보시고 이거 텐트 괜찮은데 한번 사서 써볼까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리익스프레서와 함께 소량으로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영상 하단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좀 풀어놨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리뷰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뭐 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안 필요하면 사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에이 아니다. 아 그리고 이거 써보다 보니까 또 조금 불편한 게 조금 있었는데요. TP 텐트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에 앉아서 뭘 하다보면 자꾸 머리가 닿아요. 텐트에 그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 위에 공간이 좀 생겨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텐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좀 전에 잠깐 비가 와가지고 이걸 좀 말려야 되긴 하는데 정말 이 텐트야말로 해킹하실 때 네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네 이렇게 딱 아 이거 비오는 날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음 아